안녕하세요. 신지원 에듀 국제무역사 2급 강의를 맡은 강재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험 강의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시험 이름 국제무역사 2급이죠.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일단 국제무역사 2급 추려서 보통 국무사 2급이라고 부르죠. 국무사 2급 시험은 노란색 글자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실무 위주 또 초급 무역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 자격 시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서식 작성이라든지 법규 용어 영어 업무에 필요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객관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응시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는 총 과목이 4개가 있어요. 4과목을 100점 만점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으로 한 과목당 40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목 탈락이라고 해서 나머지 과목들 점수가 100점을 맞더라도 하더라도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걸 제외한 과목 탈락을 벗어난 점수 40점 이상으로 받아주시고 나머지 과목 평균은 60점 이상 받아주셔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4과목에서 평균이 총 60점을 넘게 되면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죠. 웬만한 자격증 시험이 다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난이도 같은 경우는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합격률 자료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국제무역사 2급 전에 이름이 무역관리사였거든요. 무역관리사 시절에는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70% 이 정도까지도 합격선이 나왔는데 8회차 9회차 정도 가면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고 또 9회차 이후에 이름이 국제무역사 2급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8회차 정도 예전에 무역관리사 시절 8회차 정도 시험의 난이도로 쭉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주간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료는 부가세 포함 2만원이고요. 시험 유형 총 100문제를 푸시는 건데 그 100문제가 모두 4지선다.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있는 객관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실하셔서 시험 문제 푸시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한 15분 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총 시험 시간은 120분인데 120분 2시간 동안 100문제를 푸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문제당 1분 이상 시간이 있습니다. 약 1.2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모자란 시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목을 보시면 1교시에 두 과목이 있어요. 무역법규 통관 그리고 두 번째 무역해악 및 운송보험 교과가 있고요. 2교시도 두 과목. 무역결제 및 영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역서식 및 실무 사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25문제씩 해서 총 1교시가 50문항, 2교시 50문항 다 합쳐서 총 100문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교시 첫 번째 과목, 무역법규 통관은 기본 무역규범. 우리나라에서 무역 관련된 기본 법이 3개가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한 거래법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통관 절차, 우리나라 통관도 수출통관, 수입통관, 반송통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1교시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점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교시에 두 번째 과목, 무역계약 및 운송보험도 무역계약, 품질 관련된 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등등등 이런 무역을 계약 맺을 때 계약서에 들어가게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운송,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해상 운송을 쓸 수도 있고 항공을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을 합쳐서 복합운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보상을 위해서 보험 제도가 있어요. 특히 해상보험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보험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에 1과목, 무역결제 및 영어가 한 반반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약 12문제 정도씩. 그래서 결제 12, 영어 13 혹은 결제 13, 영어 12 이런 식으로 약 한 50% 정도 비율로 합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영어 부분이 좀 약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다행히도 국제무역사 2급 같은 경우는 영어를 다 틀리시더라도 결제만 어느 정도 맞아주시면 과목 탈락이 안 나요. 반 이상이 결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제 파트를 좀만 열심히 해주신다면 영어에 굉장히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시험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에 좀 자신이 없더라도 너무 좀 뭐랄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실만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같은 경우는 나오는 시험 문제가 계속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제에서 좀 어느 정도 점수를 높이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완전히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서식 및 실무 사례. 실제로 무역할 때 어떤 서류들이 작성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 아예 시험 문제에 서식을 딱 출제를 해놔요. 그래서 서식을 보고 옳지 않은 내용 찾으시오. 아니면 뭐 서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시험지에 탁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를 파악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거를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인데 이거를 전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답이 시험지에 있는데